인천광역시 연수구원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자료가 다 여러분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개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것은 바로 동단위의 표를 빼앗아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을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자 얼마를 여러분 조작했냐 이렇게 보니까 방대한 여러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중앙선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민경욱 후보의 표를 얼마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20%를 빼앗았습니다 동단위에서 민경욱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훔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투표수 레벨에서 모두 다 일정 비율을 20%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단위별로 훔친 그 계산값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총 합치게 되면 바로 3196.00표가 나옵니다 공공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3196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196표가 나옵니다 20표로 훔친 겁니다 다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20% 훔쳤습니다 쫙 이것을 훔친 것을 다 합치게 되면 1466.40표입니다 0.40은 그냥 반올림 단계에서 그냥 떨어지면 1466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1486표입니다 1486표입니다 이만큼 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가 훔쳐가는 구조로 전산 프로그램을 짜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앞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그래프를 딱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무진장 조작을 했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한 전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숫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 냅니다 수많은 조합이 주어집니다 10% 10% 10% 30% 30% 10% 이렇게 쫙 숫자를 돌리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이름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를 정확하게 뭡니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수치가 컴퓨터가 가르쳐줍니다 20% 20% 할 때 이 값이 착하게 만들어진 그런 공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0% 20%를 조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욱과 이정미에서 4682표를 훔친 겁니다 플러스 4682표 마이너스 4682표니까 실제 표 차이는 4682표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해 놓으니까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는 원래는 37%밖에 득표율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려 48%까지 뻥튀기가 됩니다 민경욱 후보는 원래 41%로 득표를 해야 되는데 34%로 깔아뭉긴 겁니다 이런 종류의 전산 조작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은 틀렸습니다 정일영 후보의 5만 2천 표 그다음에 민경욱 후보와 4만 9천 표로 얼추 한 3천 표 차이로 정일영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이 조작된 1번인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20% 20% 빼앗아간 것을 다 찾아와 가지고 투표수 레벨에서 다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총합한 것이 4번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1번과 4번을 비교해 주시면 표가 여러분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바로 4.15 총선 인천연수월에서는 실제는 민경욱 후보가 5만 3천 108표 정일영 후보가 4만 8천 124표를 얻어 가지고 민경욱 후보가 4천 98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그것을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3천 표 차이로 바로 정일영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조작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위에 박스가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선거관련회 최종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4.15 총선에서 연수구 의뢰에서는 정일영 후보가 5만 2천 8백 6표 민경욱 후보가 4만 9천 9백 13표를 얻어 가지고 정일영이 승리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 그대로 카피를 해 갈 기존 합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초록색 값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련회는 두 개의 자료를 발표합니다 후보별 총 득표수 기존 합계라는 것을 발표하고 신색입니다 그 다음에 합산은 발표하지 않지만 투표수 레벨에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와 당일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것을 재야 전문가가 합산을 한 것이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똑같은 자료가 두 개인데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여러분들 정일영 후보는 몇 표 차이가 납니까 이게 숫자가 좀 틀렸네요 이게 보시죠 이정미 후보는 같고 정일영 후보가 여러분들 민경욱 후보가 한 표가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련회 자료가 한 표가 남고 정일영 후보가 또 한 표가 남습니다 총 두 표가 남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똑같은 자료인데 후보별 득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2, 1, 1이란 값은 컴퓨터의 표식이 되는 수치고 이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값을 집어넣어서 제로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수작업을 통해서 전산 관리자들이 집어넣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왜 차이가 나냐 이 초록색은 투표소 레벨에서 후보별 득표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소 레벨 후보별 득표수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이 수치가 반올림을 처리합니다 반올림을 처리하기 때문에 반올림을 처리한 결과를 합친 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 득표수로 발표한 거와 차이가 나는 거죠 전산 조작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전산 담당자들이 집어넣은 마이너스 2값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진짜를 구한 것은 차이가 흰색과 푸른색에 전혀 차이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표는 제야 전문가가 제공하자 흥미로운 표인데 위에 선관위 자료에서는 당일투표 100장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는 사전투표를 73장을 받았다고 이렇게 공식표를 발표했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57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진짜보다도 쑤셔 넣어준 겁니다 민경 후보는 100장당 47장의 사전투표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57표인 겁니다 57표를 받아야 될 사람 표를 훔쳤기 때문에 선관위가 47표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정의당의 이정민 후보의 표도 훔쳤기 때문에 0.47 0.56 원래 100장당 56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선관위 발표될 자료를 보면 47장밖에 안 됩니다 유일하게 손을 대지 않는 국가혁명 배당단의 한 후보는 0.62 0.62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그냥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증거 보전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그냥 개표에 맞춰서 지역 선관위에 보관 중이던 그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날밤을 세워가지고 투표지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뭡니까 표를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이번에 안산시장 선거에서도 뭡니까 이 기존 합계에 맞춰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투표함을 까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교수를 총합한 것보다도 몇 표가 더 많았습니까 118표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앞두고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이 했겠죠 그 사람들이 표를 만들 때 주목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이 흰색밖에 주목이 안 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 몇 표 당일투표수 몇 표만 여러분들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집어넣는데 초록색보다도 118표가 많은 겁니다 안산시장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히 덜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산시장 선거에서 미래통합 국민의힘 후보는 52표가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2표가 더 들어간 겁니다 신임 대통령을 완전히 졸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거 해명 절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이거는 어떻게 해명할 수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랄 뿐일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은 선거 데이터에 남겨진 범죄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현재는 메인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돌렸다기보다도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아까 전자물리학과 교수님이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훔쳤는지는 이것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의 표를 그냥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표수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늘에 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정의룡 후보의 차이값은 플러스 10.583입니다 소수점 여러분들 다섯 자리가 계산이 됩니다 표를 빼앗긴 민인경욱, 이정미, 무소속 후보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10.583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10.583을 빼앗아 가지고 정의룡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좌우대칭의 크기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동레벨로 그러니까 총여름 조작규모는 21. 몇 프로 되겠죠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컴퓨터가 계산을 딱 해냅니다 소수점까지 다 일치합니다 A가 훔친 것은 사전특표수입니다 당일 득표수입 해가지고 플러스 10.583%고 BCD가 빼앗긴 표는 마이너스 10.583%니까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프가 여러분 그래서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열병하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가 이 플러스 값하고 이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이유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훔친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치하는 겁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 사전특표율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다 수정해서 진짜 사전특표율을 구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와 같은 차이값이 거의 0에 접근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제야 전문가가 조사한 겁니다 진짜 사전특표율을 구해보니까 플러스 3.61 마이너스 3.61입니다 좀 숫자가 크지만 그래도 오차범인 0에서 3% 내부에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이 값은 사전특표율 A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빼면은 뭐죠? 차이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민경욱 후보입니다 사전특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빼면은 차이값이 나옵니다 이정미 후보입니다 이걸 전체를 다 다하니까 21.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전특표 득표수의 21.2%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로값입니다 조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를 구해보고 나니까 거의 뭡니까? 3.61% 마이너스 3.61%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는 절대 이걸 가지고 뭡니까? 해명 못합니다 해명을 대한민국 이런 통계학자들이 참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참 이게 뭐 저만의 일도 아니고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한 건데 이런 불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언론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퇴역 언론인 가운데 중앙일보에서 농기구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허정구님이 사의로 총선 재판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